자 그러면 다니엘은 누구에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우리 예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나의 주 그리고 주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자 4절과 18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을 보게 되면 다잇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똑같은 신앙 생활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삶의 현장에서 진히 경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누구에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죠 자 3절 하반절을 다시 읽겠어요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도나이 엘로힘인데 이 아도나이 엘로힘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 그러면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아도나이 엘로힘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이 아도나이 엘로힘 되시는 분만이 당시에 가장 세계 최강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바벨론에 포로된 자신들을 그 보른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용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언제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째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고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0장에서도 보게 되면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깨달았을 때에도 세일에 동안을 슬퍼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자 10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환상을 깨달았니라 그때의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세일에면 21일입니다 그러니까 21일 동안에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곡기를 끊고 금식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고령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더구나 지금 다니엘이 금식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고 하면 바벨론을 무너뜨린 새로운 제국의 수석총리가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수석총리는요 모든 국정을 총괄하면서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러분 21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날을 잡아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에도 좋고 여러분 영혼에도 유익하고 그렇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금식하며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3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여러분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다라고 하는 말은요 곧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이렇게 금식하면서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는 말이 나와요 다니엘은 먼저 나와 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회개할 때에 어떤 자세로 회개를 했느냐 자신이 그 죄를 지은 자인 것처럼 회개하면서 그 죄를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 곧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우상을 승비하고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우상을 승비하지 않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우상을 승비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와 백성들 조상들의 죄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다니엘은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다니엘은 그 청년의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나는 순결하게 살아가리라 여러분 다짐하고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청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세 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죄를 자백합니다 어쩌면 다니엘은요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온 역사의 피해자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금식하면서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면서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무엇을 회개하였습니까 5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회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로 폐역과 반역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자 우리 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여러분 폐역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 자신들 임의대로 변개하여 왜곡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행악은 뭐예요 사람이나 하나님께 대항하여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반역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고 행악하여 반역했습니다 우리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잡으겠어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법도와 교례를 떠나 싸우며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말해요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듣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사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며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한 죄를 자복했습니다 자 우리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타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을 떠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돌아와 회개하지 않으므로 우리 하나님 요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다니엘은요 폐역과 반역의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또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국 바벨론의 나라에까지 쫓겨와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 오신 분이시며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된 건 역시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이런 기도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억울하다고 말하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저 신앙생활 잘못하고는 저 사람은 놔두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니엘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까지 쫓겨나서 예국 땅에까지 쫓겨나서 이렇게 포로된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 오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4절도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요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 오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요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로 오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람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극률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18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우리가 주 앞에 강구하옵는 것은 주의 큰 극률을 의지하여 함이니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자신에게 어떤 자격이라든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큰 극률하심을 의지하여 기도를 드린다라고 말하죠 극률하심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 보금 18장을 보게 되면 바리세인과 세리가 성전의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리세인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토색과 불의와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는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막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이 기도밖에 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세리가 의롭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극률에 호소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게는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봐서라도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여 나를 국률이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내세우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인정하는 기도 그리고 나를 극률이 여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다니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까? 23절을 보게 되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거기 보게 되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라는 말이 나오죠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천사 카브리엘을 내려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천사에게 기도의 응답을 명령하셨어요 다니엘 10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서 세일에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첫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다니엘에게 기도를 시작한 그 첫날에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한 그날 기도를 시작한 그날에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신속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아니 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신속하게 그 첫날에 기도를 시작할 그 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에 응답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요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오직 너희의 지학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기도의 응답도 더디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죄를 자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막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헐어버리셨어요 이렇게 다니엘이 자신이 그 죄를 지은 것처럼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극률에 호소하여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곧바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기도의 응답보다는 관계의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의 회복 다시 말하면요 왜냐하면 관계의 회복이 없이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은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고 진정한 축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해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은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니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으면 여러분 그 첫날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누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첫날에 천사에게 기도의 응답을 명했지만 그 응답이 다니엘에 오기까지는 21일이 걸렸다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지만 악한 영이 그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가엘 천사장을 불러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게 하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이제야 왔느니라 21일 이후에 응답이 주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첫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시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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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